네, 금일은 오늘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사실 장종 800포인트까지 빠지는 그런 역사적인 하락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에 대한 역전이 이슈가 되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경제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을 건데요. 그런데 경기 부진이 이루어진다 그렇게만 코멘트를 하고 끝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좀 더 첨언 또는 보충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암기식 공부의 폐인데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에 대해서 금리가 역전됐는데 그게 경기 부진이라 왜? 왜?라는 물음을 항상 던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대부분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역전됐으니까 경기가 부진하다 이렇게 외워버립니다. 외워버리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따른 솔루션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금리는 높아집니다. 먼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는 높아집니다. 이거는 기본 틀이라고 합니다. 기본 틀을 먼저 아셔야 돼.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금리는 높아지고 그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는 높아진다. 예를 들어 1년짜리 예금이 있어요. 10년짜리 예금이 있습니다. 뭐가 이자가 더 높나요? 10년짜리가 훨씬 더 높죠?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1년짜리 예금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 1년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도가 높다는 것은 상환을 받을 확률이 더욱더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자가 높다는 것은 상환을 받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거예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예금이 더 높은 경우는 왜 더 높을까? 그게 바로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내 돈을 1년 만에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부진하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역전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해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정확하게는 오늘 2년물과 5년물이 역전이 됐는데. 2년물과 5년물을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보겠습니다. 5년물 같은 경우는 2.79%고 그리고 2년물 같은 경우는 2.8%입니다. 그만큼 역전이 됐는 게 바로 2년물과 5년물이거든요. 2년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금리라고 하고 5년물은 중장기금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일단은 미국이 지금 현재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12월에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하면 여기 기울기를 잘 보세요. 지금 이게 2년물입니다. 자 그리고 1년물입니다. 자 1년물 자체도 보시면 상당히 기울기가 가파른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6개월짜리도 한번 같이 볼게요. 6개월 스프레드도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왔죠. 지금 그리고 지금 3개월분 같은 경우에도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하지만 지금 5년물부터 10년물부터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쫓아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준의 정책적인 실책이라는 걸 우리도 또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했지만 1년에 4번, 1년에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경기가 그만큼 안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경기가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했는 상황에서 무작정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외쳤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미국 정신은 좋았을지 모르고 미국 경제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금리 인상 자체를 다른 여타의 이머징 마켓에서는 따라가주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지금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경제가 공유되는 공유경제의 형태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이 지금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게 아니고 약간은 주위 나라들의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에 대해서 좀 더 순차적인 상승을 해줬어야 되는데 1년에 3번이면 3번, 1년에 4번이면 4번 이런 식으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다른 여타에 대한 국가들이 못 따라줬기 때문에 미국이 그만큼의 수출지표라든지 경기가 예상만큼은 올라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가 나쁘다라고 표현하기 힘듭니다. 다만 미국 경기는 좋을지 모를지언정 대신에 이머징 마켓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도 그만큼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보시면 단기 금리의 높은 금리. 이것은 바로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환율이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장기 금리에 대해서 높은 금리는 대체적인 경기에 대한 상황 자체를 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금리가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가 역사적으로도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해서 방향이 어떻게 변할까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 일단은 금리 역전이 이루어지면 곧장 증시가 크게 폭락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역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0.01%가 역전됐지만 일시적이지만 역전됐다는 것만으로도 장중에 800포인트나 빠졌다고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금리라는 부분 자체, 이자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금리, 두 번째는 환율, 세 번째는 유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결국에 금리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자체도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2006년도에도 금리가 역전됐거든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역전됐었는데 이후로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그냥 평이한 모습들을 흘러갑니다. 횡보성 장사에 연출하다가 2008년도, 바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크게 시장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뭘 뜻하냐면 결국에는 금리 역전이 됐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이상징후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장 자체가 예전처럼 그냥 내가 보육만 하고 있으면 종목권들이 올라가겠지,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장기 투자하면 올라가겠지, 그런 마인드 자체는 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불안 요소들 자체가 2006년도부터 등장을 했거든요. 2006년도부터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이게 안 좋고, 경기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터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폭탄은 2년 후에, 1년, 6개월, 2년 뒤에 점점점 한 번만에 떨어지는 겁니다, 증시가. 그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미리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자체가 여러분들이 안전벨트가 되는 방송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일단은 트렌드적인 매매가 필요해요. 옛날에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보시면 제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제조업이 유행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이런 제조업은 결국에는 물건을 팔아서 생산을 해서 재화를 만들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 또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그런 시장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탈제조업 시대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탈제조업 시장이에요. 부가치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전처럼 제조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업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돼. 예를 들면 엔토주, 그 인기 안 돼, 안 돼. 걔네들 어떻게 믿어. 그런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 안 돼.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인식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돼, 지금은.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그 흐름 자체를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주식시장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주식시장을 욕하면서까지 남아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로 우리가 인식 자체를 바꿔야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시장이 어때요? 상당히 다이나믹하거든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시장 자체가 항상 보면 빠르게 움직이고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 정도로 예전처럼 양반으로 딱 앉아가지고 팔짱 딱 끼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되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내가 공부를 하고 배워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정말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그 정도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조금 중요한데 기간 내에 보면 상환을 해야 되는 돈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제 고객들 중에서 이런 분도 계세요. 지금 1억 5천짜리 집이 지금 전세금을 받았는 게 있는데 요거가 이제 6월달의 만기라 가지고 6월달에 나가기 전까지는 돈, 요유돈이 조금 더 있다. 요런 분들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제 고객이지만 우리 제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십시오. 이거는 이런 기간 자체를 정해버리면 종목권도 그렇고 다 틀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은 기간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든 시장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 그게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그냥 무작정 한 달 만에 쭉 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것은 전문가와 함께 안 되지 않으면 그건 상당히 힘든 거고 종목별로 구분이 상당히 지금 많은 시장이고 개별주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서 그걸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것을 현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내 종목도 올라가겠지 많이 빠졌으니까 가겠지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럴 때에 신용이라든지 만약에 미수는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신용을 쓰게 되더라도 신용 같은 경우에는 꼭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고 신용을 쓰십시오. 그런 상담은 제가 무료로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내한테는 한 번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부담되면.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은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아직까지 확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시장은 맞아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1, 2년 정도 이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갑작스럽게 장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미리, 2년 전에 미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고 있으면 안 당합니다. 위험은 모르고 있을 때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트렌드 매매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은 상환을 해야 되는 돈들. 이런 돈들로는 주식은 가급적 피하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보다가 그냥 무작정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역전돼서 경기가 부진하다. 이거는 누구나 하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런지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짤막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꼭 읽어보시고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